2020년도 9월 11일 아침 8시 35분 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부랴부랴 방송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늦잠을 잤어요 자 어제 저녁때 곽대훈 님하고 김송호 님 이라는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한테 신호를 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가입하고 있는 주식 카페에 붉은 태양 차관 선생님 이라는 그 카페가 굉장히 유명하다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내 준 자료를 보고 어제 방송을 찾아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번 다시 제 지식을 세상에 전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길래 제가 마음을 고쳐 먹고 오늘 한번 이라도 이번 하락장에 가장 급한 불이라도 꺼서 주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방송을 듣는 분한테 나름대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향 분석을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시황이 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그저께 저 그저께 아침에 내가 smp 하고 나스닥 지금 시간보다 한 시간 전에 제가 시험 분석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그건 무조건 이다 그건 무조건 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한택도 안 빠지고 아침 13분에 제가 녹음을 했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동권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는 그럼 어떤 것인가 어제 장중에 저녁 12시 반까지 강하게 상승장을 쳤었거든요 제가 8시 인가 9시 인가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회원님한테 내가 댓글 쓰는 시간 이후로 무조건 나스닥은 올라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11,548 근처까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 이후로 두 분의 회원이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오늘 나스닥하고 smp가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장중에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장이지만 새벽 6시까지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 나스닥 기준으로 11,705에서 10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쳐서 양봉으로 끝나지 않으면 매일장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시향 분석을 내렸는가 이 주가라는 게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나스닥이 무조건 11,700을 넘어야 돼요 넘어서 종가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스닥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한 하방에 조종을 끝내고 주가가 상방으로 치겠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백점이죠 이걸 보고 상대방의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사람 그 다음에 상승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 전략을 다 한눈으로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벽장이 아직까지 한 6시간 정도 넘게 남았으니까 그 시간 안에 11,700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특히 다른 걸 보지 마라 나스닥하고는 상관없다 지금서부터는 주간장에는 S&P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야간장에는 나스닥이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S&P가 S&P가 얼마라고 제가 대충 얘기했냐면 3,386인가 아마 86인가 89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충 6입니다 시초가를 약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인데 아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뭐 거의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는 시험 분석을 내리는가 이거는요 거의 100%예요 100%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장에 부랴부랴 지금 방송 녹음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새벽에도 제가 꿈을 꿨습니다 냇가에서 냇가에서 왜 우리가 냇가에서 이렇게 고무신 갖다 놓고 이 냇가에 보면 흙이 진흙이 아니고요 냇가는 다 무라고 쓸려 나가기 때문에 마사입니다 마사 고래 거의 마사 고래라고 봐야죠 어렸을 때 제가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냇가에서 이제 시냇물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요 이 마사를 갖다가 아무리 수두룩하게 쌓아 놔봐야 뚝 한번 터지면은요 그 마사는 그냥 그 물길의 힘에 그냥 힘없이 그냥 금방 뚝이 터져 버립니다 진흙하고는 틀려요 제가 그런 노름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마사를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삽질을 해서 뚝을 쌓아 놨는데 뚝 쌓아 놓은데 바로 밑에서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줄 하나 쭉 잡아 당기니까 구멍이 터져가지고 그 마사의 흙이 그 뚝이 그렇게 엄청나게 두껍게 쌓아 놨던 뚝이 채 몇 분도 안 지나서 그냥 그냥 물길에다 흙이 쓸려 내려가지고 뚝이 터지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S&P 나스닥을 딱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장 시작하기 전에 시향분석을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시향분석이 틀리지 않아서 상승하면 저도 좋아요 저도 어제도 매수했고 주식 매수했고 다 했습니다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자 미국장이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는 장이거든요 지금 속이고 있는데 이 속임이 이 속임수가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자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주가가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오고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오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미국장이 거의 15% 가까이가 지금 급락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15% 넘게 급락한 거예요 자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방을 하는 건데 이 선방을 했다라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승리한 것 같은 동학개미 운동이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이런 승리감에 도치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까지는 선방을 했으니까 미국장 폭락장 하락한 것만큼 5%가 아니라 5%를 넘어서 그동안에 누적된 물량까지 최악의 경우 10%까지 대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시장에 그 정도까지 빠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최악의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이야기가 100%는 아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날이 온다라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뭐 공포심을 심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미국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우리나라장은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한 달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죠 약 한 달 전서부터 저는 이미 최고 고점을 거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을 속는 게 있다 앞으로 뭐 때문에 속냐 여러분들은 디커플링 때문에 속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장이 그때 당시에 미국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장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아침에 개파락을 했다가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이제는 거꾸로 미국장이 급락을 하는데 우리나라장은 급락 개파락을 했다가 그 양봉을 다 채우고 마감되고 이렇게 지금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어느 증권 방송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났다고 하는 애널리스트 유튜브에서 최고의 스타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유튜버들 단 한 번도 디커플링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은 디커플링이다 이게 야바이 시장이다 말이야 이게 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지금 몽땅 아 속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자 오늘 주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쉽게 나오질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장에 이제 미국 야간장 어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은봉으로 해가지고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은봉으로 끝났어요 자 요 구간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거예요 뭐 뭐 지난번에 급락한 거 일단 뭐 어느 정도 회복하고 끝났는데 뭐 밀리지 않았는데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금융계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월가에요 그거들이 여러분들 눈치 까게 절대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뭐 굳이 손절은 치지 마십시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손절은 치지는 마시되 추위권이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는 끊으시는 게 만의 하나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수익권까지 놓치게 되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수익권을 내가 지금 천만 원 수익 나고 있는데 오백만 원 수익이 났다 천만 원이 아까워서 천만 원 수익 났을 때는 내가 안 끌었는데 오백만 원 수익에 내가 이걸 끊어 이러다가 어어 그러다가 주가가 오히려 손실이 오게 되고 그때서부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머리 돌아버리고요 그때 가면 더더욱 더더구나 손절을 못 칩니다 이게 사람 심리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올라오면 이제 오늘 이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요 오늘하고 다음 주가 될 텐데 미국 장이 이제 하락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장이라면 올라가는 장이라면 올라가는 장이라면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자 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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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저점을 절대 안 깹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종가상 어제의 전저점을 절대 안 깹니다 이거 깨지면은요 작살납니다 이거 위험신호에요 아직까지는 미국 장은 떨어지면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물론 장중에 잠시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종가상 무조건 튀어 올라와야 돼요 튀어 올라와서 자꾸 양봉으로 끝나야지 그래야 이번 하락장을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주가가 직전정거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전저점 최전저점을 종가상 깨고 회복을 못한다 이거 위험신호입니다 제가 첫번째 뚝은 터졌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때 제가 첫번째 뚝이 터졌다고 이야기한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시면 요정도 선이었어요 거의 전날 양봉 치고 난 다음에 거의 하락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9월 3일날 입니다 9월 3일날 이니까 이날 8시 30분 을 잘 봐라 8시 30분에 주가를 잘 봐라 라고 제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어요 여기가 깨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 급락했고요 이날도 5% 급락했다가 상승하고 올라왔지만 저는 이 상승은 아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단 한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예측 제 예측 참고 동영상 다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요 자 너희들이 자 S&P나 나스닥이 너희들이 이번 급락장에 마무리를 짓고 주가가 올라가는 장이면 최소한 최소한 오늘 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S&P 3,400 21을 뚫고 최소한은 뚫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져야 되고요 자 나스닥은 11,700을 뚫고 올라가서 11,704에서 10까지 양봉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확률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뚫고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아침에 이런 시험 분석 안 내려요 물론 제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견제로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거의 없는 구간에 뚫고 올라가죠 자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그렇게 거의 확률이 없는 구간에 11,700을 오늘 미국 야간장이 새벽까지 포함해서 11,704을 양봉으로 마감을 딱 했다 그러면 일단 위험한 구간은 끝났다 라고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그런데 확률상 거의 없는 거예요 확률상 거의 없는 거를 거의 절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아 너희들 이제 태세전환 상승 추세로 일단 태세전환을 1차 마무리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확률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요 오늘 하방 압력의 주도 세력은 나스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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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이후로 반등이 온다 라고 해도 장중에 많이 못 올라가고 나스닥이 이제 다시 주가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요 전저점 어제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나스닥은 그럼 얼마 정도까지 빠질 것이냐 제가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중요한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더 이상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어제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요 추가금락이 강하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자 얘가 얘가 요 정도까지는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 제가 그냥 대충 요렇게 얘기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뭐 가르켜 드릴 수는 없고 자 요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뭐 한번 견뎌 보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요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깨고 이걸 내려간다 그러면 오늘 또한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아까 제가 마우스 왔다갔다 했던 부분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 폭락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장 야간장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끝난 밀린다라고 해도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꼬리를 달고 장이 마감이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이런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조심하십시오 이제 기회는 오늘장하고 다음 주 주초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하고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주간장에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야간장에 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마지막 뚝이 지금 뚝 하나는 이미 터졌고요 여기서 한번 뚝 한번 터졌고 여기서 또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뚝이 두 개가 터졌는데 이제 마지막 뚝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뚝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마지막 뚝에서 사수를 못하면 이거 사태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사태의 추이를 잘 지켜보십시오 자 결론을 내드리면 오늘은 절대적으로 양봉으로 11700 S&P가 양봉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아 이거 제로라고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고 그냥 10% 두겠습니다 10% 그 정도로 제가 그냥 그냥 저는 그냥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 시장이 워낙 야바위꾼들이 진을 치는 세상이라서 10% 정도만 그냥 두겠습니다 그 10% 확률밖에 없는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손바닥 치십시오 일단 급판부는 끝났다 아 너희들이 이제 주가 이번 급락장에 마지막 아 물량을 이제 현혹을 시키고 그리고서 물량을 주워 먹고 너희들 위로 일단 1차적으로 가겠다는 작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확률은 100% 없는데 100% 없다라고 그러면 제가 좀 너무한 분석이니까 확률상 9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없어요 그 확률이 없는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태세전환 상승으로 다시 태세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아시고 확률적으로 90%는 하락 마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 마감을 하더라도 특정 구간을 깨고 급락을 하더라도 무조건 뚫고 올라가서 밑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무조건 올라가서 끝나야 돼요 은봉이어도 은봉이어도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서부터 또 한번 장이 급변동하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되어 있던 이 장이 어느 날 갑자기 5%가 넘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다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한 번 한 번은 미국 장이 뭐 그런 장이 있잖아요 엄청난 공황이 터진 날 땡땡땡 땡땡땡 데이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계속 디커플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저도 좋고 우리 회원님들도 다 좋지만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사태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최악의 사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가 없어지길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주가가 밀려도 은봉으로 마감돼 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밑에 은봉 장중에 막 급락을 해도 결국은 밑에 꼬리를 달고 한 번 올라와야 됩니다 꼬리를 못 달고 올라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니까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확률은 양봉으로 마감되는 것은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불가사의 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중에 확률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11,703 11,740 까지 양봉으로 딱 마감 떨어지면 좋죠 그렇게 되길 저도 바랍니다 그렇게 될 확률도 없는 건 아니에요 어제 너가 강하게 제가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조건이라는 게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거의 10%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너 인정해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 확률을 제가 부여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시황 마무리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최대한으로 제 시황분석을 알아듣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시간에 쫓기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꾸고서 여러분들은 고무신 안 신었지만 저는 고무신을 신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봤고 냇가에서 그 힘없는 매갈이 하나도 없는 응징력이 없는 그런 진흙이 아니라 냇가에 그냥 이미 진흙기는 다 빠져나간 그런 마삭기 모래끼 같은 거 같고 뚝을 아무리 쌓아봐야 거대한 흐름을 못 막는다 라는 게 오늘 제 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믿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 꿈이 또 이 꿈을 헛듯 생각하지 마라 제 방송 뭐 저 사람은 무슨 방송을 저런 식으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한두편이 아니고요 한두편이 아니고 자그마치 142편까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대폭락장 이렇게 다 예측한거 9월 3일날 S&P500 하락장에 이상전조 증세가 보인다 9월 3일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대음봉이 터지는 날 터지기도 전에 저녁 8시 반 여기 보시면 자 나스닥 S&P500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 주가를 주목해라 이런 대공황의 뚝은 일단 하나 막았다 한 번 터졌어요 이날 뚝을 하나를 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제 유가의 뚝을 하나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의 뚝은 하나 겨우 막았는데 이 시간에 그래서 급락장을 모면했는데 S&P하고 나스닥이 뚝 하나를 막아놨는데 뚝의 구멍 하나를 막아놨는데 S&P하고 나스닥이 양쪽에서 뚝이 터져 버리면 이거 대폭락장이 온다 라고 시행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다 보시고요 이번에 2월 27일날 이 급락을 했었던 거 이 자료도 제가 동영상으로 다 자세히 녹음을 해 놨고 이번에도 이게 지금 드커플링이 지금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냥 꿈이야기가 그냥 헛듯 재미삼아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너 꿈속에서 너 오늘 예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줘라 그래서 꿈을 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시향분석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향분석을 근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이제 오늘 시황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자 은봉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은봉으로 빠지더라도 꼬리 달고 무조건 마무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날 또 위험해집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 예측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시향분석을 잘 들으시고 굳이 손절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이급 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직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풀 뒤로 물러나셔서 풀도 뒤로 빠져가지고 장을 주십시오 그래야 위험한 구간도 막을 수 있는 거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요것으로 시향분석 마무리 하구요 국내 시장 빨리 장을 저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외선물 창이기 때문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하게 꿈꾸는 83이 거인이 그 다음에 냇물이 큰손이 아침에 들어왔네 부랴부랴 아침에 급한대로 꿈꾸고서 방송 녹음을 했는데 아 이제 국내 주식 창을 열어야 되니까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다시 접속한다 뭐 한 5분 안에 다시 접속할 거야 아 그때 보자 2 2 2 2 3 3 5